칸트와 닭목하지 철학자 칸트가 말했다 귀할수록 열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명언은 유독 닭목을 좋아했던 그의 미식 취향에서 비롯했다고 한다 살코기보다 목과 발처럼 먹기 힘든 부위를 선호했던 그는 힘들게 얻은 살점일수록 그 성취감이 맛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는 얘기는 뻥이다 연탄불향을 그대로 담은 시장문조 닭발 헛소리가 나올 정도로 맛있다 작은 도시를 사랑하자 빙럽